요즘 도내 곳곳에 벚꽃이 만개하면서 봄기운이 만연합니다. 벚꽃과 함께 유채꽃도 화사게 핀 표선면 가시리에는 주말에 5만여 명의 상춘객이 몰리면서 북적이었습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연분홍 벚꽃 물결이 거리를 따라 끝없이 이어집니다. 길가에 핀 유채꽃도 벚꽃과 함께 어우러져 봄기운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은 화사한 꽃밭 사이를 거닐며 사진을 찍고 잊지 못할 추억을 남깁니다. 주말 이틀 동안 이어진 성의포 유채꽃축제에 5만 명이 넘는 상춘객이 몰리며 북적였습니다. 운 좋게 제주도 벚꽃축제랑 유채꽃축제를 했나 해서 녹산로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고 왔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좋고 그래서 약간 도시가 아닌 자연에서 있는 힐링? 이런 것들이 너무 기분 좋아서. 이제는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제주의 대표 축제가 됐습니다. 변덕스러운 봄날씨에 올해는 유채꽃광장에 꽃이 덜 피었지만 대신 벚꽃길을 중심으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벚꽃이 좀 늦게 피기는 했지만 그래도 벚꽃과 유채꽃이 함께 피어서 어우러지는 이런 축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얀색과 노란색 그리고 유채꽃이 유채가 갖고 있는 파란색 이것이 잘 어우러져서 좋은 질감을 나타내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니까. 가시리 마을에서는 녹산로의 벚꽃은 다음 주까지 유채꽃은 4월 중순까지 활짝 피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축제는 마무리됐지만 당분간 봄꽃 명소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처럼 비없이 포근한 날씨 속에 상춘객들은 바뀐 계절을 실감하며 제주 곳곳에서 봄 풍경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